방송 빨딩 음... 모덕이다 sage! 샤uel ... 저희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방송하기 전에 제가 즐겼어요 게임을 즐겼는데 폴라로이드 한 두 개만 다녀 bends 다크폴라로이드 챌린지 17번을 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건 이거 깼어요 여기서 언락된게 NOT 이에요 NOT 이거 깼어요 이거 타이오라 하지마세요 자 난 먹고싶다 자 시작할게요 이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 한 3번 돌릴게요 아 우선 3번 돌린다는게 바로 이거죠 바로 돌려서 황금왕이 나오게 영향이 있는거같습니다 과연 아 스피터로 사전거래가 필요없습니다 아 아 돌릴게요 불타는 붐이죠 불붐이 불붐이죠 필요없습니다 아 이거 차량안다는거죠 자 한번 눌러 아 이거 그거아니에요 급포본 그게아니에요 과연 돌려볼게요 어 나왔네요 과연 과잉 아 이거 구조 이럴수가 왜이렇게 Wonderful 어 이거 근데 prett 음악 Biology 아 아이고 아이고 이럴수 아이고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20원 이거는 돌려야겠는데 이럴만 가볼까 오! 야! 자 블랙헤드 주는 거죠 자 우선 돌려서 악마방 아이템도 얻을 순 있지만 그래서 아 이거를 먹을까 돌릴까 이거를 먹고 한 번 돌려 그게 폭탄 나 그게 마음은 평안해져 간다 뽀아! 좋아요 헬스사 포팬 히파팬 헬스사팬이다 헬스사 패앗 아 미친 야마! 쓰이다! 자, 헬스 앞에 좋아요 자, 이게 딜이 진짜 꿀에 못 꿀이기 때문에 오니! 오니! 에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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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계속 없는 것만 왔네요 갑올 갑올 돌렸는데 좋고 나오는 거 아냐? 뿌! 어! 저스티스가 아니고 그거죠 덩글 덩글 아니고 거짓 소환인데 지금 돈이 2원밖에 없네요 2원 2원 아깝네요 배열 지었다고 생각하기엔 그래도 뭔가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헉! 자, 헬스 앞에 있기때문에 한 3단까지는 그냥 무단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재민이네요 재민이 재민이 헤헤헤헤헤헤헤헤 재민이 재민이 자, 폭탄으로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짱떨! 야! 그렇지! 오케이 불후훳 부후후후후 으으으으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악 재민이 이거 먹어야되나 두려야하나 내려갑시다 천에 믿겠습니다 emptiness 분Спauen 이제 패시»가 굉장히 세요 couple 흐흐흫 머더기 돈 먹어서 기분 좋다 기모짜다라까 흐흐흐 자 필요없어 비히히히 비켜 색돌 전방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름하는거아!! 그거를 이름하는거아!! 아아야야야 하지만 그거 분명히 쓰레기였을거에요 제가 암 내가 암!! 그 분명히 개쓰레기였다는거 내가 암!! 먹어봤자 별 돈 안되는거 내가 암!! 자 머더기 들어갑니다!! 아 이거 그거 아냐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아 중독 아닌데 뭐지 이게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아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전 돌리고싶네요 아 이거 아마 중독은 아니었더 아니었나 이거? 톡맞아요? 쓰읍 먹자 어쩔수없어 먹자 먹자 톡좋아요 머더기는 턱을 자 톡괜찮아요 우선 내 데미지에 뭔가 영향을 끼쳤다는건 아주 기분좋은 증조입니다 증조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여기에 어 있다 나와라! 정돌!! 머년더め 깡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좌샷ёз네 İ더 한데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악마방 나올 확률이 좋은 앤 큽니다 그렇지 머더기 머더끼 니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문이 이즈 과연 이거 이따 먹을게여 자 가보자고 컴온! 아 얘 좀 싫은데 괜찮아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어휴 흐흐흐 자 나머지 그래요 이리 오세요 이까짓 녀석들 잡을 수 있어 이까짓! 이까짓! 아하 완벽해 이 조심해야 돼 얘가 또 이렇게 깝치면 또 성질 나거든요 그렇지 야까리 야 속성 반격이야? 이까짓! 그렇지 흐흐흐흐흐흐 저기 죽어야 개만나냐 죽고싶어 아 미친다 뭐 얼마나 체력을 하지만 안 나오겠지 악마방? 테미집! 미안 이거 어 테미집 맞네요 어 둘 다 구피셋 야 둘 다 구피셋인데 아 둘 다 구피셋 먹으면 이거를 아 기차 우선 이거 돌릴 수 있으니까 설마 초장부터 구피겠어? 간다 맞듯을 구피겠어? 써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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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루룸 데스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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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my 아아암 you are my 데스티니 어 어 맞아 야 그 이거 이거 먹자 그냥 가슴이야 그냥 가슴 졸될 뻔 있다 이거를 먹어주는 거예요 깜빡깜빡이 있군요 유허허허허 좋아 친정하게 친하게 닫히세요 푹! 자 가자! 쓰하하하하 좋았어 뭘 죽어 야 여러분들 좀 재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 재수가 없습니까? 재수가 없으라니 자 문 엽니다 문이 열렸다 오! 이거 아 이거 얘들 아 얘들 돌리는건데 별쓰레기입니다 별쓰레기는 뭐야 호우 어휴 이럴수가 허헤헤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죽여서요 안녕히 계세요 쓱 진행 갑시다 하 야아아 닉님 그만해 그거 어 그렇지 아가리 아가리 봉인 아봉 앗 이렇게 ומׇ 흐름에 맞춰서 이동해 주는 겁니다 금방 최대한 피하고 싶고 펜타곤 뭐가 좋아요 대우인잡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 narrower оп 암ient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네요 와! 뿌우! 혀쌈패시 캐리온다! 혀쌈패시 캐리온다! 저 밑에 내려가 볼까나? 어딨어 밑에가 여길군 가보자구요 어머나 이거 폭탄을 한개 쓰면 어? 한개 쓰면 두개로 먹을 수 있네? 좋았어 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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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디엄! 자 바로 왕방이군 좋았어 빨리빨리 죽어달라구요 얍! 쯔! 한번 가볼까 이거 뭐지 뭐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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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아 이거를 돌릴순 없어 왜냐면 악마방이 안되나 피곤해 미안해 직쇼! 꼼바만! 그렇지 흥! 미안하지만 너의 공격은 단순 고리타분하군 단순 고리타분하군 닥쳐 돌릴수 없어 미안하다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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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저도 악마방 배아라님? 맞긴 맞는데 혹시 모르잔아? 박우야? 확률적으로 아 뭐야? 박왕을 잡아서 나오는게 더 높지 아 이 똥쟁이 나왔네요 안 돼에에에에엣! 더이상 맞으면 진짜? 더이상 맞으면 둘리희동이 친구? 오! 예병! 아 친구지? 아 이보세여 이보세여! 아 나와주세요 무더기여! 시발 먹어주고 갑시다 돌이희동이 친구 맞구나 삽 돌립시다 삽 머더기는 사실 삽을 돌리고 예병! 좋아 지금 데미지가 썩 괜찮으네요 자 싹! 괜찮습니다 돌렸는데 흑역사나이팀이 요렇게 그럼 나가겠지 나 믿으시임치않아요? 저기요 잠시만요 튀어나온 다음에 튀어나오지 마세요 이건 괜찮은 폭폭거리기 튀어오르기 하지 말란 말이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 죽이러왔어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먹어주고 자 갑시다 이쪽으로 네 삽 돌려야죠 무더기 삽 한번 쓴다 삽! 삽! 뿔! 우와 이거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 아무튼 좋은거 이거 원플러스원 아닌가요? 원플러스원? 좋았어 이브라우 원플러스원 자 내려갑시다 블랙하나 주네요 그냥 이브라우이요? 아하 아예 아 여기서 혹시 몰라 인스타보겠는데 그 올스태에서 줄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까 올스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 델래포터가 2중의 여닌가 있을텐데 하아 봄새끼 델래포터가 간대요 나니코레 제가 왔으니 하하 하하 저거 왔으니 뜰란 안된 피가드 공석 어어양 피가드 공석이 깍였어요 존나 씨발 하니 썰어트 두개! 냠냠냠 자, 먹어주는거에요? 저 내 기본데미지가 할렐루야 디즈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마세요 주의 바베큐 치킨새끼들아! 물론 좋은듯이에요 먹고싶던듯이죠 이쪽이요! 뜨헤헤헤헤 뜨헤헤헤 뜨헤헤헤헤 가볍게 펴줘야지 눈은 없나? 안녕하세요 모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어 조심했다라디따 그렇지 어 좋아요 면산토 면산토 자 또 하여튼 줄거없어? 그런 말은 자 위로가보자고요 안녕하세여 텔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텔헤헤헤헤헤헤 텔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텔레파시시시 죄송합니다 아 미친냐! 아아나아 어 으잇 으잇 안녕히 계세요 아 씨바 따잇 따하 안녕히 계세요 어 여깄군 방금 너를 찾아 싸돌아낸겼어 과연 아 적절한 아이템을 먹을라이는데 아 이거 돌릴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여섯 방을 가야되서 아 여드름같은 녀석들 빨리 터져서 터졌으면 좋겠다 별풍선 마냥 터져라 빨리 아닙니다 니마 빨리 죽어주세요 필요없는 매성야 아하 컴온 컴온 쇼미 워툰가 보잇 그렇지 한글 넌 스테인대로 하필 너같은 개 지끄러기라 다행이군요 쟨은 소환 받기 못합니다 개 멍청한 녀석 그라쌉 크크크크크크크크 주아 혈석 쁠래씨 포레 시이 으흐흐흐하하하하 조화와 썩 깔깔깔끔끔 멍청한 녀석 어쩔 수 없지 주이!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내 모습 빨룻볼! 빨룻! 빨룻볼! 아내 내 못잡네? 따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주이는 잘못 만났구나 깔깔깔깔깔깔 잡아줄게 라스트팡이다 우우 베이비 차다다다다다 하하하하 뒤져 자 문이 열렀 따! 근데 안 열렸네 자! 공석업 좋아요 공석업 두 칸이죠?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제 저기로 돌리며 갑시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아 다깝지만 좋아좋아좋아 매승이 폭탄 네 얼굴에 싸방 덜입니다 뿌! 이것은? 뭐지? 아 이거 페로몬 이거 맘스 페로몬 괜찮아요 속성 데미지죠 짜아!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면 안될 것 같군요 아 이거 가볼께요 안녕하데요 어? 마! 원 대출해주라 앙카노! 어어어 마! 한번더 해주라 앙카노! 네 켜져라 혈사패 두둥 좋았어 완벽하군 저 대출했습니다 완벽한 대출이었고요 전재벤트 페일 없습니다 아 전재벤트 가져갈까? 밑으로 내려가기야 무서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밑으로 내려가기 무섭다고요 저 내려가볼까? 슈는? 슈는 두둥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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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으로 나가보자 아 밑으로 가기 좀 무서웠어 자 지금 공속 공속 괜찮아요 게다가 지금 페로몬이랑 지금 독이 있기 때문에 100% 독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혈사패까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게다가 저는 9피스에 하나만 1피스만 먹으면 시발 원피스밉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그래 그래 거무님겐 티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하하하 딜이 성당하다 뭐두기 이 점 성당한 초카 簡單앵 진짜댕 진짜댕 초카 나왔다 실패 하하하하 히히하이하하이 캘르테르 시시시시시시 테라파시시시시 빨리 죽어 대충 좋은거 나와 아 실행 이거 진짜 먹을 수가 없는데 아 이럴수가 우선 한번 써볼까나 죽어줄대용 고맙습니다 빨리 빨리 죽어주세요 갑시다 순위야 구호피스 샤라 샤라 하하하하하하 뿌아 아주와요 좋아 시스터메기 으어어어어어 예어어씨 팍더 플라블럼 쥬어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완벽하잔하 호메 호메 자 텔레시시시 텔레파시 자 내려갑시다 어 야 룩이 입 귀엽다 아 여기서 한번 뽕 했는데 아 거기서 몬새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걸 먹으러 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이거 해골이나 가끔 막 버섯있죠 버섯 뽕이로 뽕이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노 주트 자, 그럼 한번 쏘겠습니다. 나와라 아이템들 사본의 디지몬 아 구수좋아기죠? 오! 저스티스! 저스티스! 오아아악! 음글리 버블 파이터 죽으라 니 갠달 오아아악! 어, 더 어 팔 이거 이따가 그 그래, 지어 이거 쓰자 거기서 쓰고 날라가자 완벽해요. 이 아이템은 절을 위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야! 레이드방에서 그냥 먹고 티 하자 순만 티 아 뭐.. 순만 티가 아니죠? 먹티 먹티 아니 좋대요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이거 깰 것 같은 느낌이예요 좋아 다크폴라리도 두개밖에 안 남았는데 좋아 쑤쑤쑤 해보자구요 황금화늬로 입닥치세요 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예헤헤헤 야하하하 태윗 이지 갓 어 잠깐만 잘못 갔잖아 하지만 가 말하지 않았대요 어? 뿔! 어? 잠깐만 이걸 먹으면 이거 이.. 아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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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거 뭐지? 아 비방 보이는거죠? 아 이거찬 야 단났네 정원 야! Q 왜 눌러아아아아아아아앙 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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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손가락 개 두꺼워서 A 누른다 댕겨둔 Q를 넣어서 옵니다아 저는 이 시발이옵니다아 아이고 우선 비일방가서 어! 좋아 비일방가서 거 나올거야 이 돈 나는 믿어 심지 않아 그걸로 배터리는 샌네 이게 나의 계획 하지만 얘들은 잡는돼? 잡아서 나온다 toon 이게 나니 플래비 니에어어 먼지 먼지 기 los드 정상자 완벽합니다 의하 빌고 즉뚜뚜뚜뚱 빨리 빨리 죽 olvid 이 개비사 Synod Rac 빨리 빨리 죽 어라구 brighten아 휘야 환갑구나 요마! 허 허허어어 빠이꼬 흐흐흐흐흐흐흐흐흐 heh하 자스패시 너를 죽일것이다 스스로 불태울 준비듯햄마 으와핰하핰하핰 죽으세요 아... 나 진짜 이 낭만관이같은 자새끼야 이럴수가 돈밖에 안주네 심한 전환은 줬수주케사다 짠 이걸로 소라터나 새키치게 대여주라구요 아아 쥬어씨 쓰 쓌 쓌 쓌 쓌 나문던 저금을 하다가 안해야지 다 이게갑시다 뭐 더 돌릴게 아! 저 1급 비밀방울 가볼게요 아...폭탄이 없잖아 1급 비밀방울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알약 나올 수도 있느냐 입 다무세요 다물라 다물라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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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아닙니다 가보자 아 진짜 귀엽다 킹킹 여러분들 추진력 한 번씩 부탁해요 추진력 지게찾기 가보자구 아가! 좋고 가서 필요 없습니다 내 하나 남은 폭탄 걸윗 샤방 어 여기서 캔서나와도 좋겠다 머더기는 캔서를 얻고 싶어요 물론 안나오겠지만 나와진수 정하... 어 이거는? 우와! 어 왜 공속이... 어 공속이 빨라 어? 날라오면서 또 빨라 어 이거 좋아 샤방! 고맙습니다 필요없어 어 강속구 내가 이걸로 진짜 오수관 한 번 푸스프를 샀죠 어? 어? 아... 아... 6...5... 막힌 남지 않았어 나오지 않겠지? 캔설란 존재 캔설란 존재 보고싶다 만나 뵙고싶습니다 꼭 한번 보고싶습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시바놈이 시바놈이 플랍플랍 플랍플랍플랍플랍플랍플랍플랍 뭐지? The world 세상을 밝혀주는 힘 그냥 갑시다 얼짝이란 인거 같습니다 흠 흠 아니 이번 방 악마방 펜타운이 있어도 100%인데 초코를 왜 지금 썼나요? 악마방 협력 개선조단 하시지 XOX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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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어디서 훈 훈 훈수질이에요 아 존나 극혐 아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빨리 아이템을 얻고 싶었을 뿐이라고 개 병신새끼야 이 떨쥐새끼가 지금 구피 아니었어봐 XOX가 지금 죽었을걸 개새끼가 떨쥐새끼야 저사분하니까 XOX가방이 가방 가봐요 아 자꾸 보채 가봐야지 네 박카스 중독님 고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박카스 중독 한때 있었죠 초등학교 2학년때였을까? 여기가 아니잖아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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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이잖아요 아까도 훈수 넣어서 짜증나네요 아앜 과연 헉 헉 헉 Fuck Fuck That 근데 돈은 좋아요 빨리 빨리 죽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뭐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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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머니 손 헤헤 헤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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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 야 잡아 잡아 잡아줘 잡아줘 야 잡아줘 야 잡아줘 야 잠깐만 맞아서 나갈걸 잠깐만 와 이제서야 본문적으로 해놓는대야 맞아서 도망갈걸 아앜 아앜 그래도 게이자는 채웠잖아요 데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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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샤방 마지막 댐지담 아 그건 그렇네요 이걸로 위헌사 붙자구요 내려갑시다 밑으로 밑으로 야 벌써 한시밖에 안됐네 오늘은 불타는 금일입니다 여러분들 대머리이과 허veda 찾아보시죠 자 가더군요 슬히야 비방에 거울 있잖아요 얘들 왜케 똑똑해? 왜케 이런걸 기억해 멍청하게 됐어요필없어요 쟤 빨리빨리 쥚어주요 얘기 자 오픈다 도얼 어마이빞 닉친 문을 열어나 안녕하세요 썼방 이 jum 나반네 아.. 이거 돈.. 어따 쓰냐아.. 자 올라가 보자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진짜 좋아 지금 데미지도 쪄고 공속도 쓸만해서 혈사.. 아 뭐야 그게 뭐야 저 꿀이야 지금 구피사시심 꿀이야 어어어 그러지 말아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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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죠 이거? 궁금하잖아 저거 뭐에요? 뭔데 뭔데 십원짜리 뭡니까? 썰어서 두개 소모해서 최대치락 한칸 증가 아 진짜? 쏠 두개로 뿌! 아 돌리고 싶었는데 아 나도 모르게 돌리는 식융을 했네요 먹고싶다 숭융 가자 아 먹을 필요없어요 저는 방음벽 필요없 저는 방음벽 없습니다 대신 옆집이 없어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옆집이 없어서 저는 괴소리를 지뤄도 사람이 안옵니다 저mu 경비전 오는거 아니야? 이사갔어요 더이상 뭐 참아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사갔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함 여기서 폭탄질 해봐야지 카어언 어 뭐지? 필요없는 것들 의지만 저는 이사를 보내버렸습니다 아랫 주문이야 그래도 나는 꽃..꽃негоéticoвор음? 꽃발 들고 간다고 꽃발 자, 돌려볼께요 니마? 니마? 아니, 뭔... 아니, 배열이 씨바 몇 갠데! 배열님? 아... 자, 갑시다. 오른쪽으로. 아, 어머니! 스키시바리 마라요! 자, 근데 젖도 안 됐잖아요! 아,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제가 혀바닥이 미끄러졌어요. 양해하세요. 양해 부탁이 아니라 양해를 하시라구요. 양희은 씨 아닙니다. 어, 지금 좋아요. 정장 좋아요. 이거 그냥 바로... 야, 야, 잠깐만. 야, 근데 이게... 아, 열... 이게 20분이 지났다. 아, 아깝다. 이게 20분이 지나버렸네. 그냥 바로 갈게요. 뭐, 뭐, 벌벌벌벌리 있다고. 흐흐흐흐흐! 한 번에 맞지 않았다! 못 아까면 자신 있다! 이 판 깨는 곳은! 존바빗! 어, 악몽은 열었다. 안녕할게요. 어어, 좋아. 큰 대가리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라. 큰 대가리 아닙니다. 좋아, 서크탄! 서크, 서크,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차스피가 너무 빨라서... 이거, 그거도 뭐 데미지 증거는 없겠지만... 내려갑니다! 엄마의 자극성으로... 쫑! 좋아. 아니, 이 기분은... 마치... 5년 전... 아버지 몸에 있을 때의 크기이군이군. 아닙니다, 갑시다. 자... 이거 왠지 오른쪽 밑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아, 잠깐만! 여기에... 색이 되는 게 있사옵니다! 따란! 와, 이걸 구분은 되네? 예... 무더기 구분 잘하는데? 네? 아니! 이건 이따 먹어야지? 짜라짜! 짜라짜!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볼까, 이거? 조심히 안 됩니다! 모두 혈사포죠! 야,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혈사패설 안 써! 안 가볼 수가 없잖아... 어! 잠깐만, 이거... 아! 폭탄이 없네? F**k! F**k! 욕스름한 F**k! F**k! 이럴수가... 괜찮습니더... 조심하세요! 야, 후배한테 맞아 봐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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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후배한테 기회 주놨는데... 건방진 선임녀석... 죽으라! 오케이! 야, 좋아! 진짜! 이거, 이거! 저것 때문에 가끔... 꼴이라고 생각해! 게이지가... 주사위 게... 게이지가 쩔어진 만큼 예명... 쩔어진 만큼 쩔겠으니까 돌릴 수 있는 게 많아지나요, 여러분들? 죽어, 이 거북이야! 아니, 이것은... 이게 뭐더라, 여러분들? 이게 뭐였더라? 솔직히 이게 더 좋긴 해요, 지금... 날라가는 속도도 있고... 데미지... 이거... 이거... 석... 철탄이 아니고... 석터... 뭐야... 석터 모았기 때문에... 황제상... 아, 진짜 황금산자 영어시점 가는 거 좋네요... 이게 좋아요, 날라가는 속도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데미지가 좀 늘어나요... 자, 한번 깨어볼까... 네, 안녕하께요! 아, 중고사 콘칩이네요... 맛있겠... 개새키가... 야... 그렇지... 아, 뭐야... 이거 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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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오저업이잖아, 이거... 첫 스피드업... 히힛... 으아, 미쳤다 미쳤다 아아아아~~ 히히힛... 근데 나 아무것도 없네... 아, 우선 포기 보니까 밑에 한번 까보께요... 밑에는 까보겠습니다... 그자! 그연! 허각사안 아이템이 안 나오고...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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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윌구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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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필요 없어요 저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뭐가 좋아 좋아보이는거지만 사실은 좋지않은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 머덕방송 재밌으니까 깔깔깔깔 좋아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캣! 하지만 아니에요 몸이 나빠요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방송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방송이면 개방하는 방송 아 아닙니다 개유해방송 안녕히 계세요 좋았어 아 이거를 뿌! 엄마블 이용해서 먹는다 고막 단련은 좋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귓구멍을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흐흐흐흐흐 나 고막 좀 청소했죠 우웅 하면서 막 협파 협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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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사투리로 협파를 협파라고해요 협파라고해요 뭐야 이 개망나니는 흐흐흐흐흐흐 아마 안했습니다 흐흐흐흐 더러워? 야 뭔 더러워 난 소원이 에헤 가자! 가봅시오! 음 음 음 저어쓰 안녕 어때요? 어 조심 오케이 더 뭐 죽어 이제 갑시다 뭐 절톡고 다 돌았네 솔직히 이사 이 솔직히 이걸로 사다 먹다 할 수가 없지 음 모독이는 절대 죽지 않지 가자 probabil 소원이에요 닥쳐 살인말이야 거창한 소원이 필요 없어 소소한거의 행복을 느끼면 그게 바로 소원이다 크으れて 핵멋짐 존나 핵간지 간다 이차!! 으억뭇 아 여긴 내가 태어났던 곳? 아닙니다 어이 바로 옆에 있는 곳 가볼까는? 어? 저기 설마 다이스? 설마 저기 다이슨가? 다이스 솔직히 진짜 개필없어요 다이스 제발 근데 궁금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더니 과연 어 아니다 휴 휴 정말 휴시릿 아이 앰미엉 아 황금 상대를 며칠없이 갈 수 있댔지? 다이스가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다이스랑도 번호가 달라요 알아요 안다구요 잠깐만 가라 훌라우프들 그렇지 나이스 훌라우프 더 내려가서 아잇 나 여기가 정말 싫어요 난 이 똥쟁이 새끼들 정말 싫어요 똥 쌀 때도 내 스스로가 잠깐 싫어지는 날입니다 그렇지 완벽했고 이제 왼쪽가서 잡아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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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으라고 아이아아 죽으라구! 아우, 다가오지마세요 다가오면 만질거 같애요 오지마 피무더 허허허허허허 오지마 나무더 아닙니다 어 조심 아 예병! 뭐야 이거 아 치크시아 내려가 지금 뭘 데스각이야 아 니들 대간에 킥킥 안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대미지가 얼마나 꽈라봤는지 뭐.. 모르십니까 지금? 과연! 어. 사리다. 사라 뭐에요? 사라 뭐에요? 허기심에 덜싹! 어? 어 이거 좋네? 어 뭐지? 우? 뭐지? 바닥에 아이템을 전부 바꿔줘요 어? 정말요? 오! 모더기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 모더기 너한테 투자한다 그만큼 값이치를 달라 뿌! 뿌! 모더기 간다 왼쪽 눈 사망 오른쪽 눈 사망 자 사스캐 만들어주고 어 뭐야 또 있잖아 어딜 보는거야? 금방진 녀석 촌 кож으라고 꺼지라고 깨지말려 히히히히하 thôi changing 자 필요없으니까 이걸 두고 갈게요 자 가자 아르네 메가스터라님아 Dinner 자 사탕가져 좋멋 가볼까? 안녕하세요 모더기 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무줄겠어 진짜 어! 조심해! 모두가 좋으미! 야! 파리가 안 나와요! 파리가 안 나와요! 나왔군. 저 와서 완벽하게 사망을 시켰지. 아! 미안해요! 아니네요! 그렇지! 죽이라군! 한번 가볼까? 나와라! 비밀우방! 뿌! 안녕하세여! 씨발! 나쁘진 않네요. 이랬으면 여기 와야지. 으아! 야! 왜 이렇게 빠르! 야! 미쳤어? 저기 미쳤어? 무슨 직걸이야! 가볍게 피해줘야지! 휴 시진! 어! 어! 완벽했어요! 가볍게 피해냈어요! 어! 야! 샤넬! 내가 줄이야! 뭔 데스각이야! 이 대가리 삼각새끼들! 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푸 룩이더라 푸 룩이 아니고 야! 잠깐만 길이 여긴가 아닌가봐? 여기 있구! 으아! 가볍! 깨 피해주려 있는데? 으아! 어딜봐! 야! 이거 왜이래? 설마 설마 이거 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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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뭐지? 아! 프랠스! 근데 이걸 왜.. 아아! 오! 바로 왕이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가 질 것 같진 않다 고로 니가 죽는다 공격한다 가서 찢어봐! 가만! 엄마한테 말했지 내가 다시 이집에 돌아온 땡! 버스는 가득! 타! 공격해라! 땀에다! 뭐 안돼! assassin 좋았어 호호 저는 이따가 우선 마음을 추스르겠습니다 모덕이는 밑에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할거야 새로운 출발 다시 뿌 하는거야 하아 흐씨 바 다른방동 가서 한번 해보자 다른방동 가보자 좋아 조심 진짜 뒤지면 뒤지면 안된다잉 좋아 뒤지면 안돼 뒤지면 디밀어 뒤지면 오케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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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아하 무덕이 체력 먹고싶다 무덕이 체력 먹고싶다 아니요 다른방 갔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조심히요 에이 개새끼 이런 똥잡이 새끼 빨리 빨리 죽여 이득입니다 그렇지 빨리 죽여 이 똥잡이야 체력도 안전답니다 좋아 오 흠 요런 뭉혀있는 SM플레이 좋아하는 개새끼들 굉장히 막는위같은 녀석들 오 뭐야? 흐어 sorcer 오ão 오 깜믈렸다 자 나와라 비방 나와라 öyle 살림 뭐 이렇게 말하는거다 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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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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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파리 뇌 뇌 뇌 뇌 파리 뇌 뇌 파리 뇌 뇌 하zuge 예아 아 이쪽 컨트롤이 아주 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컨트롤 휴 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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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이미 봤다그 주아 이제 한게 남았군요 너의 다크 보나로이드 다크 보나로이드 한게 남았네 하시봐 하아하 아 이제부터 구비팬, 구비 목걸이 꼭 챙겨 먹어야지 이제부터 구비 목걸이 꼭꼭 챙겨 먹어야지 누난난난난난난난난난 휘밥 휘밥휘밥 휘청휘청 허휘바 감사합니다ANG 유튜버 구독해야지 좋아요 많이 눌러야지